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사회의 어떤 큰 불이, 부정이와 관련된 또 악한 그런 사건이나 이런 것이 터지게 되면 그 사회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침묵하기가 참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그 사건이 자기가 침묵하거나 많은 사람들이 침묵하게 되면 자신의 노후뿐만 아니고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부정적인 영향을 행사할 때는 침묵하는 것 자체가 죄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침묵 자체가. 오늘 그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침묵하면 결국은 남조선 선관위 나라가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투표일에 투표자들은 시간을 내서 그렇게 투표를 하지만 투표 결과는 표를 세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그런 세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도 주변에 치인들을 이렇게 보면 대부분 다 방관하거나 침묵하는 쪽을 선택하죠. 그렇지 않으면 본인한테 불이기 올 수도 있고 불편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대다수를 차지하니까 이렇게 절대 해서 안 되는 그런 사회적으로 엄청난 우예를 가할 수 있는 그런 범죄를 서성없지 하고 대료를 할부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많지 않습니까 오늘 민경욱 의원 이런 페이스북을 들어가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한 분이 사진을 찍으셨는데 나이가 그렇게 많이 되신 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프로필을 찾아보니까 이력을 찾기는 힘든데 권영대 전 레바논 대사 케냐 대사도 지내셨고 오늘부터 부정선거 투쟁 전선에 합류하셨습니다. 오늘 오후에 헌법재판소 앞에서 사전 선거 QR코드는 헌법 위반이다를 30여 분간 소리 높이 외쳤고 선거자방송 및 천장군 tv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애국시민들의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기가 참 쉽지가 않죠. 그냥 침묵하고 다른 사람들이 해 주지 않겠냐 다른 사람들이 해결해 주면 좋은 일이고 해결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대사를 지내신 분이 레바논 대사 케냐 대사 제가 찾아보니까 케냐 대사를 2016년에 지내셨네요. 그리고 브라질 공사 참사관을 지내셨고 이런 분이 이렇게 선거 공정성을 회복을 위한 노력에 동참했다 그런 소식을 전하시는데 또 민위원 페북을 들어보니까 한 분이 이렇게 썼습니다. 히로시라는 의미인데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은 국가의 경제적 실체와 정체성을 대외적으로 쏘기는 범죄 행위입니다. 그렇죠? 죄의식 없이 조직적으로 간단히 저질러졌습니다. 죄의식이 전혀 없는 겁니다. 하물면 부정선거는 디지털 조작으로 통계 조작보다 더 쉽게 숫자 누름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가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디지털 조작 특히 이제 제야 전문가의 헌신적인 노력에 힘입을 가지고 밝혀진 디지털 조작은 이 규칙을 사용하기 때문에 당선 가능성이 높은 더블당 후보들이나 또 당선 가능성이 낮은 더블당 후보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전국의 규칙을 사용하기 때문에 아주 손쉽게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산 조작에 의한 후보별 특표수 그런 마사지 작업에는 선관위 내 외부의 극소수의 인력이 관여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여하지 않고 극소수의 인력이 관여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것이 이슈화 되면서 선관위 내부의 관계자들 가운데서도 저거 좀 이상하네 이렇게 알아차린 사람들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많이 여러분들 참여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렇게 디지털 조작에 참여한 사람들은 관여한 사람들은 죄의식이 있겠습니까 오로지 하나 그냥 우리가 원하는 사람들을 모두 다 당선시켜야겠다 이렇게 지극히 기괄적인 생각으로 그야말로 작업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발각될 줄은 몰랐겠죠. 또 히로시님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100% 타겟을 피해갈 수 있습니까 권익위와 감사원 감사도 국정원 보안 컨설팅에도 검찰의 암수수색에도 마치 검찰 경찰 언론이 일심동체가 되어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선택적으로 그 타겟을 회피해가고 있습니다. 선택적 수사 이게 여러분도 아주 그냥 일상이 된 것 같습니다. 선택적 수사 정말 2020년도 4.15 총선이 끝나고 2024년도 4월 10일 총선 결과까지 이제 분석을 제가 마무리를 해줘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이 문제를 계속 다룰 수 있을지 이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참 한국 사회가 정말 많이 썩었습니다. 제가 보기보다도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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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해질 수가 있을까 대법관을 보더라도 권력을 새로 잡은 사람을 보더라도 여당을 보더라도 야당은 말할 필요가 없고 한국 헌정 역사상 특정 등당의 선거 부적을 기획해 가지고 여러분들 실행에 옮긴 그런 사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너무너무 사회가 참 부패했는데 많은 사람들은 뭐 자기에게 이제 피해가 돌아올 수가 있습니까 침묵하고 방관하고 그렇게 은폐하고 외면하지만 그게 이제 부메랑이 돼 가지고 자신과 또 후손들의 최세 손손 비용을 치르게 될 거 아닙니까 이제 내일이죠. 내일 수요일 날 정말 참 젊은 분들이 힘을 합쳐 가지고 한 독지가의 후원을 받아 가지고 이 부정선거 다큐멘터리 2탄이죠. 왜 더 카르텔이 내일 오전 10시에 이렇게 유튜브에서 공개가 됩니다. 조금 뜻 있는 유튜브 운영하시는 분들은 뭐 이거 한 번 정도 공개한다 해 가지고 채널에 대해서 탄압은 없을 테니까 저처럼 뭔가 이게 뭐 계속해서 이제 이 문제를 거론하면 탄압이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이번에는 좀 협조를 해 가지고 나라가 망가지게 되면 뭐 유튜브도 뭐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이렇게 호응을 하는 것 같지는 않네요. 좀 대형 채널 가운데서도 이봉규 tv가 이제 동참해 주기로 했고 저는 어제 진작했고 그다음에 이상로 기자의 카메라 출동 카메라 출동이 아마 이런 왜 더 카르텔이라는 두 번째 선거부정 다큐멘터리에 이렇게 관여하기로 했다. 참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지 못하도록 좀 이렇게 채널이 큰 데는 이런 것은 한 번 정도 사회적인 그런 사명을 다한다 생각하고 내일 이걸 좀 공개하는데 적극적으로 좀 응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느냐 다 힘을 모아야 악의 첫결이 될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 악의 첫결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선거부정이 그냥 묻혀 가지고 계속 선거부정을 할 수 있으면 그러면 일단 첫 번째는 국호를 바꿔야겠죠. 대한민국이 아니니까 대한조작국이 되니까 그리고 그 사회에서 얼마나 엉망칭창이 있겠습니까 지금 국회에서 더블당 국회의원들 하는 꼬라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중에서 여러분들 정상적인 투표를 여러분들 당선된 사람이 매 사람이 되겠습니까 호남권 인사들 가운데 손에 꼽을 정도로 작을 겁니다. 호남에서도 4.15 총선 때 필요한 곳은 다 사전투표 득표소 조작을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다 부정선거를 해 가지고 지방권력을 장악하고 대통령이 되고 그다음에 국회의원이 돼 가지고 악법들을 양산시키고 동네 사람들한테 한 자리씩 주고 이게 말이 됩니까 참 이 점을 다른 일 때문에 바쁘겠지만 대통령이 되면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해야 될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하고 싶은 일이 있고 꼭 해야 될 일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은 일만 쫓아다니지 마시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반드시 해야 될 일도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 하고 싶은 일도 해야 되는 거죠 과거에 미국 대통령 가운데 비교적 그렇게 인기가 지금도 많은 아이젠하우 대통령을 회고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구먼요 그분은 본인이 하고 싶은 것보다도 반드시 대통령으로서 담당해야 될 일을 잘했던 대통령을 기억한다 해야 될 일을 잘해야 되는 거죠 집안의 가장이 본인이 하고 싶은 일만 하면 됩니까 반드시 가장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먼저 하고 그다음에 하고 싶은 일을 국민의 눈에 대통령의 분주함이 대통령은 하고 싶은 일을 많이 하시는구나 이렇게 비추어져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마무리하기 전에 지난주부터 본격적으로 소개하기 시작한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통사입니다 고대사부터 근현대사까지 한국인의 손으로 기독교라는 그런 관점을 통해 가지고 본 천적불량이 아주 훌륭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공을 많이 들인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일독하시면 크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선거 문제를 제가 언급했지만 정말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를 바로 세우는 일은 너나의 문제가 아니고 모두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부정선거를 해부한 이 시리즈가 좀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좀 더해 주시면 나라를 정상화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번 더 확인해 보세요 2절 2절 1.5